2017년 10월 학력평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는 생지 1, 생지 1,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역작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기역과 니은 중에서 하나를 감염시킨 적 없는 생지 2한테 주사하고 그랬을 때 이제 X를 다시 주사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. 1과 2는 각각 기역세포라던가 형질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 때에 얘가 무슨 짓이 일어났냐면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네요. 그럼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얘는 누구를 주사했을 거냐면 기역세포를 주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역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난 거죠. 그럼 기역과 니은 중에서 누가 기역세포냐 한번 보게 되면 림프구가 분할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놈이 바로 형질세포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이 니은이 기역세포죠. 그럼 얘는 니은을 주사해서 기역세포를 주사한 결과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. 자 보기로 갑니다. 니은은 형질세포가 아니라 기역세포고요. 기역과 니은 중에서 이한테 주사한 거 니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X를 주사한 이한테서 특이적 면역반응이 일어났다. 네 지금 기역세포에 의해서 형질세포로 분화되고 그 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이적 면역반응이 일어난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지금만 정답이니까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샘outer 워을 이금 conversation 시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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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텝